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만 있다는 보장만 사망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던 보장만 있다면 사실 너무 재밌는 게 없어요 그 실손보험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실손보험료는 저도 이제 체감을 하거든요 매년 진짜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씩 올리더라고요 실손보험료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사실 진짜 거의 2, 3년 동안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젊으시니까요 이런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대도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실손보험이 대중화됐죠 이때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실손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를지는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보험금 청구되는 거를 비율을 보면 사실 아까 암진단비나 뇌졸증 사망 이런 것들은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실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죠 결국 하나 원칙을 두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끝까지 갱신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 1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저는 뭐냐면 1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2세대는 뭐 한 10% 근데 이제 3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조금 늘어나고 사실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4세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장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언젠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 시점을 정하는 게 아마 굉장히 커다란 숙제가 될 건데 저는 뭐 퇴직 전하고 퇴직 후가 그걸 가르는 어떤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세대가 또 있잖아요 실손보험이 그러니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생각이 세대가 바뀔수록 나빠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적자도 심해진다 하고 뭐 요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어쨌거나 뭐 기본의 구조가 지금 안 맞으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일단 이 생각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세대가 좀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일단 우리가 실손보험은 갱신 이라는 거에서 이제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5년 갱신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갱신 그 다음에 이제는 전부 다 1년 갱신으로 이제 다 통일이 됐어요 갱신될 때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나이하고 손해율에 따라서 변동이 돼요 그래서 보험은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비싸요 나이를 적용받는 나이에 대한 거는 별로 크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나이가 많지 않은 한 문제는 이제 손해율인데 손해율이란 건 어떤 거냐면 보험회사가 그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를 100원을 받았어요 100원보다 적게 나가면 사실은 뭐냐면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하지만 지금 뭐냐면 손해율이 135%란 말이에요 100원마다 135원을 지급하니까 뭐냐면 보험사는 계속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통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보험회사의 잘못보다는 개인들하고 병원들의 문제도 좀 있어요 개인들은 뭐냐면 의료 쇼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 나는 보험금도 안 받아가는데 보험료 올라가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받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건강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100%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면 한 20%가 실비를 받아가는 케이스고 그중에 또 10%가 많이 받아가는 케이스예요 사실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면 의료 쇼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 가입했냐 물어봐서 가입했다면 과잉진료를 해요 물리치료로 끝날 것도 도수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서 손해율이 증가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 가입자들의 연대 책임이에요 따라서 연대 책임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처음에 예상할 때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가는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부담금을 높여서 손해율을 낮춰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3세대까지 했는데도 안 된 거야 4세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1,2세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1세대는 2009년 이전일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제가 전화를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우량한 사람들은 많이 빠졌어요 빠졌다는 게 없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굳이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10만 원 이렇게 내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량자들이 많으니까 여기 손해율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리스크도 좀 있어요 따라서 뭐냐면 하나 아까 30대 중반이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비교하기가 그런데 50대 중반이라고 비교를 하면 여태까지 병원을 안 갔어도 앞으로 병원 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4세대로 갈수록 고장은 나빠지는데 뭐냐면 보험료는 싸진다 4세대 기준으로 보면 1세대 보험료의 30% 수준이고요 2세대 기준으로 하면 50% 수준 3세대 기준으로 하면 90%인데 3세대가 언제냐면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예요 그런데 3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4세대로 전환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요 아니 보험료 차이가 별로 없고 보장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4세 실손보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단 급여 그거는 자기부담금 20% 그러니까 옛날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급여 보험이 되는 것은 자기부담금 20% 비급여는 자기부담금이 30%란 말이에요 게다가 뭐냐면 예전 거는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도 내 보험료 변동이 없었는데 4세 실도는 뭐냐면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최대 100%에서 3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안 받아가면 올라가지 않고 다시 원위치가 되겠죠 나이만 조정돼서 그런 단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보장이 축소가 됐어요 아까 사회장직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가면 갈수록 보장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만기가 5년 만기예요 따라서 뭐냐면 5년 후에는 뭐냐면 갱신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이 바뀌어서 약관이 바뀌면 그걸 동의해야지 연장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 다 염두에 주셔야 돼 가지고 제가 이런 조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요 저도 아직까지 전환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손 전환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요새 보험회사들이 뭐냐면 문자나 톡을 날려서 자제 실손 전환하면 이렇게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할인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알려 주는데 그거 떠나서 저도 이제 아직 안 한 거는 뭐냐면 아직은 제가 소득이 있고 벌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지금 이전에는 저도 병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가게 되면 유용할 거 같으니까 현재까지 내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소득이 줄어들면 즉 퇴직을 해서 은퇴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득이 들면 보장도 중요하지만 얻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실손 전환으로 고려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부담이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갈아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이제 누구도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그 지병이 있다면 기존 실손 보험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당분간 유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병원 가는 경우가 많고 자기부담금이 적으니까 그럴 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만기까지 만기란 건 언제냐면 옛날 거는 80세 만기도 있고 100세 만기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60세에 10만 원이 넘는데 그걸 3년 5년마다 갱신할 때 그 보험료가 정말 몇백만 원 나온다는 얘기가 납득이 가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될 때 유지 못하게 되잖아요 지병이 많더라도 차라리 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은퇴자산에서 제가 아까 그 보험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에서 그러니까 보험이 좀 부족하면 은퇴자산에서 한 2, 3천 정도를 떼 놨다가 차라리 좀 부족한 거를 거기서 좀 메꿔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선보험 안 들고 그 교재산을 따로 떼어놓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는 보험이 없는 거는 왜냐면 언제 나한테 리스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리스크가 오면 그 치료비가 엄청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4세에 실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이 정말 싸요 대학생들은 뭐 한 6, 7천 원이면 돼요 요새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정도 방어 수단은 내가 2, 30% 부담하더라도 그 정도 방어 수단을 해 놓는 거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뭐 약간 이상적인 노후 설계라는 거는 결국 모든 리스크를 좀 분산하고 제거하는 쪽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뭐냐면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일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뭐냐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이제 은퇴 단계로 가면 노후 단계로 가면 줄여놓지 않으면 이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만일의 경우 이런 데 자원을 쏟고 반드시 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쏟지 않고 이러니까 뭔가 불기행이라서 우리가 현실보다 더 어렵게 놓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절대 100세 만기 상품 갈아타서 안 된다는 이유는 어떤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짜장면값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에요 짜장면값 국민연금 얘기할 때 그럼 80세 내가 30세 보험을 가입했어요 암진단비 2천만원 받는 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72법칙 이래서 반감기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3%라고 감안하면 24년마다 반감이 돼요 그러면 내가 30세 가입한 2천만원은 54세가 되면 천만원 가치밖에 안 되고 78세가 되면 500만원 가치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102세 이렇게 되면 250만원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500만원이나 250만원이나 배세지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암에 걸릴 확률이 세 명 중에 한 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뭐 걸려요 근데 젊을 때 암에 걸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 수 있는데 75세 80세 이럴 때 암 치료를 잘못하면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인간의 존엄도 좀 해선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80세 만기를 35세 때 내가 가입했어요 20년 납으로 그러면 55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50세쯤 돼서 내가 이거 100세 시대인데 80세 만기 좀 부족한 거 같아 그럼 이전 거 좀 날리고 나 새로 가입해야 돼 50세 이제 새로 가입하면 앞으로 최소한 보험은 20년 납을 하잖아요 납기를 줄이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식 전에 그 보험료를 내는 거는 약간은 가능하겠지만 퇴직 후에 그 보험료를 내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냐면 그렇게 바꾸신 분들이 그걸 잘 유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부분 해약을 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받다는 거 노후에는 노후생활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작가님 답변을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이게 그냥 이상적이거나 뭐 굉장히 그 돈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현실적인 그 넛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네 그 이제 그 우리가 언제든 다 죽게 되잖아요 네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돈이 있어야지만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만들 때 없죠 얼굴 모르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죽을 때까지 재산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이 뭐 많지 않으시면 네 가져가셔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지 않다면 네 여기서 재산을 물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줄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시면 결국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탈세를 하진 않더라도 네 절세를 하는 거는 원한다고 네 절세를 하려면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사망할 때 다 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있는 세금 다 내고 네 어 애써서 모은 돈 세금으로 다 내고 싶으시면 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아깝죠 음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그 이상의 재산이 있으신 분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생속과 증여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자녀들한테 돈을 이렇게 줘도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잠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이 몇 명입니까 4,800명 그때 돈이 오가는 거를 국세청이나 세무소에서 그걸 일일이 다 관여해서 추징을 하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인력도 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뭐냐면 사망이 발생했을 때 네 그다음에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집을 샀을 때 네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계좌를 네 어 조회를 해요 네 짧게는 1년 2년 5년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10년까지 또 그래도 안 나오면 형제끼리 움직이는 돈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찾아내는 부분에서 찾아내면 그동안 증여해서 세금을 안 냈던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오죠 추징이나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집을 사면 얼마 전 정보에선 더 강화됐던 부분이고 그 자금출처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증여로 관주해서 뭐냐면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는데 마찬가지로 기한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다 잊을만하면 그때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소명할 자료나 입증할 자료들을 미리미리 챙겨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래가 다 어쨌거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렇죠 은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은퇴라는 개념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은퇴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퇴직하고 또 이제 새로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거래를 찾잖아요 이 작가님 느끼시게 진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은퇴가 몇 세쯤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퇴직하고 은퇴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퇴직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고맙는 것을 퇴직이라고 하고 은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일을 안 하고 여유롭게 한가롭게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은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퇴직 연령 평균을 보면 주된 일자리 즉 주된 일자라는 건 소득이 제일 많은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3세예요 그런데 은퇴하는 평균 연령은 72.3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72.3세가 은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 연령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뭐 몇 세가 정년퇴직이 60세니까 60세가 은퇴라 그러면 30-40년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정년퇴직하기까지의 시간보다 정년퇴직 후에 살아있는 시간이 훨씬 기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을 한다는 게 꼭 돈을 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계발하고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은퇴준비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은퇴시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보면 아까 평균 연령 정도 된다면 그때 되면 건강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그때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60세까지 일하는 것도 싫어 맞아요 그래서 나는 파이어독이라고 해서 조기 은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나는 정말 일이 좋고 나 일 때문에 건강하고 일을 통해서도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되고 그다음에 젊어진단 말이에요 일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가끔 빨리 늙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시점을 볼 때 통념적인 은퇴시기 그러면 우리가 연금 받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65세 65세 인구가 예전에 65세 인구에 비하면 엄청 젊으시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나이에 0.8이나 0.7을 곱하면 과거의 노인들의 연령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시기는 저는 사회학과 적정 부부의 노후생활비가 얼마가 적정하다 이건 참고치일 뿐 국민연금을 받는게 65세다 이건 참고치일 뿐 그래서 만약에 일을 좋아하고 하신다면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은퇴시기를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성공한 은퇴후의 삶의 모습 이런게 있나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해야죠 건강 일단 저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게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건강이 안 돼 있으면 돈도 많이 나가요 의료비지출도 많이 나가고 아까 병원비 얘기하셨잖아요 네 75세 정도 기점으로 하면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9988234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사망하는거 의료비 때문에 그렇게 통해요 그래서 건강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아까 지금 월급 받듯이 3대 연금으로 기본적인 기초 기본 약간 여유로운 은퇴생활비가 준비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좋고 그다음에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일하고 취미생활이 있으면 있고 그다음에 이때 일자리는 뭐냐면 전일제 일자리가 아니고 시간제 일자리를 하면서 일에 보람도 느끼고 소득도 조금 없고 그다음에 뭐냐면 나머지 시간은 내가 취미생활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고 이러면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거 봉사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누구한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면 좀 성공하는 은퇴생활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해 주실 것 말씀 저는 제가 지금 정말 많은 기업하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느끼는 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노후준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미 준비된 게 많으세요 그걸 모르실 뿐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대격 가서 강의를 했는데 국민연금 강제로 해도 어떤지든지 보았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단 뭐냐면 아직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은 개인연금까지 준비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개인연금 부분이 없으니까 약간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강제로 이만큼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 부분을 준비하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아주 풍요로운 노후생활까지는 몰라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노후의 삶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40대 분들은 눈앞에 닥친 것 때문에 어제도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있어요 오늘 먹고 쓰고 즐기고 하는 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부분에 조금만 투입을 한다면 조금 더 여유있고 노후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이 될 노후를 여유있게 보낼 수 있는 생활이 될 거고요 노후는 무조건 3더입니다 3더 라는 건 뭐냐면 더 많은 금액 더 많은 시간 더 높은 수익률인데 이제 50다시라면 시간은 놓치셨고 그러지만 뭐냐면 우리 백세시까지 살면 앞으로도 계속 그 후반부에 노후자금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도 하고 더 많은 금액은 뭐냐면 제가 100만원 200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만원의 여력이 있다면 조금 더 해서 20만원 30만원 요정도 늦는 수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저금리 상품에 너무 방치하지 말고 충분히 아까 IRP나 연금자축에서도 한 5%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가진 자산에 수익률을 너무 높은 수익률 말고 합당한 수익률을 가지고 쭉 가시다 보면 여유 있는 삶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신 건 결국 우리 너무 지나친 노후 공포가 있다 이거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수천명의 사람들 상담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노후에 답이 없다 이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일단 빚이 많을 때 그렇게 되겠죠 빚이 많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만 있다는 보장만 사망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던 보장만 있다면 사실 노후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금 많이는 쓰지만 나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쓰는 거가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나중에 의료비는 좀 늘더라도 자기야 어느 정도의 목표 너무 거창한 목표 아까 제가 꿈이나 망상 이런 거 말고 목표만 세우면 할 수 있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직업군은 아까 안정적인 직업군을 물어봤잖아요 걱정되는 직업군은 뭐냐면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처럼 공적연금에 가입 안 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나 저는 걱정해요 이분들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이분들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죠 늦게까지 일할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자영업 현실이 이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유가 없으시겠고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제저축을 뛰어놀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강의 가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자발적으로 만약에 가입하는 걸로 했으면 여유이신 선생님들 중에 연금 가입하는 사람 한두 명도 안 됐을 거다 강제로 뛰었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흘러서 그래도 우리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공적연금 다른 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놓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준비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제가 많이 드려요 이렇게 강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강조를 할 수 있다